어우 엄청 많다 최하의 4스쿼드세요 엄청 많은데? 둘, 넷, 넷, 넷 많이 와요 제 머리 위에 어우 개많어 개많어 장난. 최하의 3스쿼드에요 16명 보여요 저는 제일 빨리 내린다 와 장난아니다 낙하산 바라 1동 가야겠다 1동 1동 5상 가야겠다 2동 5상 내가 먹을 수 있을듯 1동 5상 가자 내가 3쪽 pré-2 2동 5상 3교 – 2석 2동 5상 2 dalam甫 아까 하나 내리지 않았어요? 1동? 아니 안 내렸어 여기 저에 있는데 안 내렸어 어 누구 탔다 도망간다 아 AR 안나오니 큰일났네 아 도트 안나오나? 여기 카고판자 더 있어요? 아 도트가 안나오니 큰일났네 도트 남는게 없네 여긴 아이씨 도트 남는게 있네 큰일났네 지금 또 주변에 애들 안나올거 같은데? 네 안보여요 3동에 있어요 3동 3동에 있다고요? 네 3동에 내렸지 않아요? 3동에 많이 본거 같은데 2동은 없는거 같은데 발치도 안나는데 2동 1층에 저 있어요 네 아우파를 여기 고위 모셔두고 저기 컨테이너쪽 애들 많네 210방향 문이 안 열리야기 뭐야 문이 안 열리는 곳이네 여기 도트 남는거 없나요? 저기 철탑에 하나 있고 철탑에 하나 네 도트 도트 도트가 없네 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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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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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Chip 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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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럭키님한테 백업 가져야 될 것 같은데 1번님이요? 아니요 아직 안 오셔도 돼요 지금 나갔거든요 얘? 온다 이리로 갈게요 1번님 쪽으로 가면 되죠? 잡았어요 이거 거지네 이 사이에 있는 새끼가 한 기절이었는데 AR 소염기 하나 떨궜어요 아 저기있다 확인 3동 다 들어갔어요 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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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 거고팔 또 있네 여기 3동 노핑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노란핑 얘기하신 거예요? 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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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핑이에요 노핑이에요 노핑 여기 파티마다 달라서 몇 명이에요? 2명 봤어요 2명 본거는 2층 올라가야겠다 2층 올라가 봐야겠다 2층 없어요 2층은 아 맞다 옆 지역이 옥상 올라가야 되나? 이거 굳이 안 들어가면 될 것 같아 네 안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밖에서 사운드 아 2층 사운드 2층 사운드요? 네 2층 하나 컷 하나 더 있어요 2층 올라간 것 같은데 네 2층에 있어요 공간에서 2층 끝에 쪽 컷 로블딩 얘도 까고 배율이 없어서 도트 홀로로 바꿔주실 수 있나? 저도 도트라서 저 구상 좀 드릴게요 구상 많아 어디 계신 거예요? 저 계단이에요 탄 좀 주실 수 있나? 어떤 탄 드려요? 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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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60발 드릴게요 AR 소염기도 하나 떨궜어요 소염기는 괜찮 여기 부산 위에 드세요 이거 배율이 안나오네 예 저도 2배율 카구팔에 2배율 쓰고 있어요 카구팔을 못들겠네 배율이 없어서 4배율 4배율 드릴게요 방금 먹었 4배율 자기장 어디지? 자기장 저희 위로 가야돼요 아 가깝구나 저희 여기서 잡은거 맞아요? 아까 되게 많이 내렸었는데 일단 저는 3킬 더 있을거 같은데 10명이면 둘만에서 10명이면 다 잡힌거 아닐까요? 7킬 개꿀 35명 남았어요 첫 자기장 아니 지금 두번째 자기장인가? 아니야 이제 첫 자기장 오고 있는거야 핵인거 같은데 그럼 어디 꽉꽉 다 깨졌다 빼빼롱나 쪽에 사람 없을라나 불안한데 괜히 가도 되는건가 아 뭐야 어디야? 카구팔 저한테 맞았는데 W방이야 능선인거 같아요 아 아 탄이 없다 탄이 아이씨 빼빼로 혼자 가볼려고 했지만 빠지나가야겠네 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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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페르 쪽인거 같은데 희한 물어 저기다 나왔어요 일단 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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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점 필요하신 분? 구상점에 6개 있어 저는 3개 있어요 저 4개 있어요 아 까구팔이요? 민원님? 네 루티님은 일단 들고 있어요 저는 사이가요 아 오케이 자 그냥 밀탑 파워 따기 비상 하겠네 또 아휴 외타고 넘어갈까요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 개머리판을 못먹었네 저희 한 숟가락을 닦아야 돼요 다 거지 5탄 40에 20 제가 좀 더 드릴게요 그럼 아 조금 더 따꿀 수 있었는데 씨 씨 아 좀 더 따꿀 수 있었는데 포트 한 대는 이미 넘어가 있네 으 으 으 으 으 요번판 요번판 씨 10킬 10킬 넘기는 거 도전해 3킬만 더 해보자니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야 저기 배 올라가 있네 네 먼저 나갔어 나간 것 같아요 으 으 오케이 어 5탄이다 어 굿 베리베리 굿 2배율에 5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개머리판이네 저 엠퍼여서 먹었어요 저 엠퍼여서 먹었어요 방금 없어가지고 으 이런 앞에 거기에 한 듯이 있네요 에그 없어 으 으 다리 애들이 있을까 있겠죠 분명히 없을 수가 없죠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저희가 다리 있을까요? 다리 먹을까요? 네 분명히 나오는 애들 있을텐데 다리에서 없어요 다리 쪽으로 오는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구나 없을 거 같아 또 통곡해도 될 거 같은데 또 통곡해도 될 거 같은데 거기 두 대 있어요 네 아 두 대 타주세요 네 3분 2분 3분 여기 쪼고 있는데 달별로 없고 다리는 확실히 네 가게도 가요 그냥 가게도 가요 그냥 가게도 가요 그냥 왜 있어 네 네 배 타고 하죠 배 타고 밀러서 가버리기 아예 기타입니다 아 저기 배 있네 저기 타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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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거기가 타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 투 con 아 뭐야 뭐야 왜 거기가 타죠 고춧가루 총 총 쏘지마 보호기 LIl harmless . . . . 체크패드 있어요? 체크패드 드릴까요? 네. 쓰세요. 쓰세요. 저 있는데? 여기 떨굴게요. 여기 안 보이는데? 떨어지지 않네? 여기 애들이 있을라나? 아까 걔 코트 타고 올 텐데? 네. 아마 로봇 애들 넘어올 거예요. 로봇 애들 넘어올 것 같은데 이쪽으로. 어디로 올지 확실히 몰라서. 자기장 바뀌니까 뛰죠. 자기장 아닌데요 저희? 아니 바뀌잖아요 이제. 자기장 바뀌니까 뛰죠. 자기장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저희. 네. 자리 잡죠. 자기장 바뀌니까. 아. 잘못 나와드렸어. 저희 또 자기장 걸렸어요. 네. 여기서 외곽 오는 거 잡아보죠. 왼쪽에. 여기. 4번 이쪽으로 가요? 네. 여기 능선지고. 식생이 있어서. 여기 부분. 저기 있으려나. 끝. 치킨 갑시다. 여운판. 깔끔. 아. 저기 능선. 아. 저기 능선. 네. 요 자리 좋거든. 네. 음폭 파여있어. 흠. 우리 빼고 21명 남았네. 저거 뭐야. 저기 밀착 파워에 퍼기 하나 세워졌거든요. 네. 봤어요. 고급이다. 고급. 고급이다. 고급. 저 사람 뛴다. NW 240. 고급이다. 고급. 저 사람 뛴다. 어디야? 아. 능선 뒤로 올라갔어. 330. 능선. 아. 330. 여기. 어. 쏜다. 저 있어요. 150. 150 방향. 따개비 하나. 150. 뒤도 봐야되네. 뒤. 뒤. 다 봐야되네. 다 봐야되네.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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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봐야되네. 앞뒤. 앞뒤. 다 봐야되네. 뒤만 보면 돼요. 뒤만. 여기. 150 방향. 앞뒤. 앞뒤. 어차피. 그렇지 않아. 쟤네 민동산이라서. 저거. 힘들텐데. 140쪽으로 뛰어갔어요. 약간 150쪽. 180. 어. 고급적이야. 사람. 어. 아파. 아. 양각인데 이거. 아. 보건출 사람. 차 지나가요. 아. 팔각정 들어가 있어야되나 이거. 아우. 팔각정. 아우. 팔각정. 저 이동해. 네. 이쪽. 아까 그 따개비 있을거에요. 거기. 네 있어요. 125 나무 뒤. 125 나무. 뛴다. 아예 확인. 이거. 버그 타고. 가긴 가야되는데. 버그 타고 가야되는데. 두 분 버그 타세요. 저 먼저 앞에 뛰었어요. 아 몰라. 일단 뛰자. 뭐야 저거 시체야? 시체인가보네. 이런 시. 시체는 내가 쏘는거. 깎였네. 카고파 어디갔지? 여기 있어요. 맨 밑에. 아 저 정면쪽에서 따였구나.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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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구나. 애니방향 저쪽에 따개배도 있어요. 네. 컷바란드. 어? 애미사야. 이쪽으로 오실 수 있나? 저쪽에 있거든요. 이쪽으로 오셔야지 안 맞아요. 50방향 나무에 하나. 둘. 저분도 죽었어요. 거기 계세요. 제가 갈게요. 아 쟤네 애니방향 나무 뒤 저걸 쏜다 거기서? 녹핀까지 제가 버그 타고 먹어놓을게요. 네. 쟤네 싹 다 나와야 되네. 어. 왜 뒤에 쏘는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 애니방향 쪽이에요. 등장 맞았어요. 나무 뒤. 아니 뒤에 쏜 거 맞네. 아 뒤에야? 뒤에 어디있지? 아니 저 공장 공장. 아 죽으셨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저게 해변으로 붙은 수밖에 없을듯. 아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자삼삼삼삼삼삼. 안 되네 이거. 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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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세요. 저 이거 니스 X8 먹고 띠세요. 존나 귀여워. 님 왜 이렇게 귀여워요. 안 되네 이거. 아 이거 자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 와 여기 이거 물속의 매ぶ. 다시 강으로 뛰어다 할 것 같은데. 자기 장무 못해도 돼. 물속의 매프도 이거 탑 텐이겠다. 이거 니들받아 먹고 찌냐 존나 귀여워 니들 왜이렇게 귀여워요 물로 들어가요 물로 안되네 이거 아 이거 자산성 사업이 안되네 와 여기 이거 물속에 마이프도 없지 다시 강으로 뛰어야 될 것 같은데 물속에 마이프도 이거 탑10이겠다 탑10해야 되겠다 저 오른쪽 끝에 올라갈 수 있으려나 저기 있어도 대박인데 오른쪽 끝에 밖으로 생겨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 끝에 시원은 안 죽을 것 같아 계자마자 계자 고맙습니다 가고 있네 앞에 바위 뒤에 저 위에 꺼요 저 위에 있네요 애니방이야 나무 네 나무랑 그 뾰족 튀어나온 돌에도 하나 있어요 아 붙어야 되네 더 왼쪽으로 도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국 붙어야 되는구나 결국 붙어야 되는구나 아 개머리판 없는데 아 개머리판 없는데 경기적봉 사망했네 경기적봉 사망했네 수리타 저기 있다 아 보인다 네 보이네요 네 이 방향 물에다 일부러 네 그냥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아는 것 같아요 총 드셔야 됩니다 저쪽으로 오글 끌렸다 그래 싸워라 싸워라 얘네끼리 싸워라 카고팔 카고팔 아 여기 좋다 아 여기 좋다 자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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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구경 구경 아 쟤 몇 방귀 전하는 것 같아 네 저 왼쪽에 하나 있던 것 같은데 방금? 아닌가? 아 쟤네 기절 몇 번 하는 것 같아 어 자기장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디갔어 나 이제 떨권네 떨구 없어졌네 보니까 8배랑 다 떨어져 있네 4배랑 바로 뒤에 기절해서 다 떨권나보다 네 자기장 좋아 자기장 좋아 한 명 남았어 네 한 명 뭐야 자기장 좋은데? 이런 서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명 남아서 이길 것 같은데? 이길 것 같은데? 1대1은 뭐 늘 해오던 건데 뭐 저 왼쪽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른쪽 오른쪽 파이디 앞에 파이디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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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탕 탕 탕 탕 탕 그냥 다다다다다 끝인데 몰라 헤드 끝 잔인하게 잔인하게 하하하하